한 번 해볼까요? 게복이 게복이 나는 바닷속 동물 같은데 바닷속에서 흐류 아니야 흐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하 오늘은 인사의 기념입니다 제가 보내주셨습니다 러시아의 живот들을 러시아는 어떻게 말하는지 말해요 제가 러시아의 소리가 보여요 러시아의 소리가 보여요 그럼 시작해요 첫번째 바론아 칼칼 칼칼 세종년대 까마귀 아니고요 까마귀 아니면 닭이잖아 정답 아거 어떻게 울어요? 칼칼 사자죠? 우리 사자 귀엽게 울때는 이렇게 문다리까 여러분 까마귀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아 너무 심하는데 왜 못 맞죠 자 두번째건 필필 필필 에? 그냥 이거 러시아어 아니에요? 어 새인데 새 왜? 왜? 비둘기 비둘기 피해야 돼 고순노치 맞았어요? 봤다 봤어 봤어 아 진짜 안 봤어요 진짜 안 봤어 진짜 안 봤어요 고순노치를 키웠거든요 고순노치를 키워도 어떻게 그렇게 울어 아니 그니까 키웠어 필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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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내는 자체가 진짜 이해가 고래소로 일거고 일거고 거북이? 거북이가 오나? 거기가 그렇게 오나?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키시는거에요 말! 흐랭! 일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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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스 가바리 가가가 가가가 가가가가가 가가가가 하마 하마? 빵 내뱉지 마라 아니 사진을 봐 나는 가로가가가가가 라고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가가가가가가가 웃기시죠 귀뚜라미? 가가가가가가가 다리가 네개에요 다리 네개는 죄송합니다 못맞추겠습니다 거위 거위? 거위요? 전 사투리 오 뭐야 진짜 거위 어떻게 말해? 르 르 르 르 르 르 정답 사자 호랑이 르 르 르 왜 형 이거 사자 아니면 호랑이 같아 르르렁 이거 해가지고 사자 아니면 호랑이네 또 바로 얘기해 칙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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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칠면조 칙칠릭 이거 약간 장어 아닌가요? 전기장어? 칙칠릭 아니에요 칙칠릭 칙칠릭 정답 정답 그거 맞아 쥐쥐쥐 칙칠릭 비슷한 눈물인거 같은데 너구리 너구리 참새 칙찌릭 칙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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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생가요? 아 정답 염소 칙칠릭 악어 아니 생각하면 안 돼 칙칠릭 칙칠릭 염소인데 칙칠릭 아니 오리 꼬집으면 이러도 괜찮을텐데 오리 꼬집으면 이러도 괜찮을텐데 아 이러도 괜찮을텐데 너무 잔인해 펭귄 캭 к 좋아한다고? 아 펭귄? Kolleginnen 개구리아니야 개구리아니야 expanding 이게 튀어나온 뭐로아니에요 턱? 아니 gor 인근 볼 네 cham 대결 아니 물에 사는 애야 개구리다! 오 맞았어요 옳지 그릇 갓 사바칸 가바린 갑갑갑갑 갑갑갑 갑갑갑 갑푸치노 갑푸치노 아 뭐지?? 갑푸치노 가바린 쪼그만 하나요? 크나요? 쪼그만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정답! 개 개 멍멍게 거북이예요 깍 흐르시카 가발이 후리오 후리오 이렇게 무슨 생각이야 고래? 아니야 등치가 얼마나? 등치가 윗당하나? 윗당하나? 진짜로? 송아지 송아지가 후리오 후리오 이렇게 후리오 후리오 세 종류 아닐까? 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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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리오 후리오 왜? 흐류 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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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리 후리오 후리오 고양이라고요? 고양이가 후리오 후리오 오는거 처음으로 오는거 이건 사투리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 어떻게 얘기하세요? 후리오 후리오 진짜 얘랑 얘처럼 제일 비슷하게 한번 물어주시면 안 돼요? 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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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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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돼지 어떻게 우는지 진짜 지금 손내면서 한번 해드려요 네 잘 들으세요 우잉 어떤 동물이 제일 기억이 났어요? 고듬도치 어떻게 하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러시아 동물들이 우는 거 좀 비슷하나요? 어떠셨어요? 고듬도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посмотрели 우리 킹메이커를 만나는 그 날까지 킹덤은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랑 꼭 같이 만나주세요 하나 둘 셋 약속 빠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